김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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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경아 결경아 저 중에서 돌격하고 있어요 결경아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뒤에서 파도타기를 하는데 이렇게 밀려가지고 당경을 유지해주세요 네 당경해주시고 다치면 안돼요 자 1,2,3 1,2,3 3,2,3 1,2,3 시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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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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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노래가 남았어요 엄청난데 자 우리 한번만 평균에 뵙시다 혹시 아프거나 지금 몸 상태가 이상한 분 있어요? 아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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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와 밀지마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된다면 진짜 여러분 다치면 안돼요 밀지마세요 서로 밀지마세요 진짜 몸에 이상 있는 분 없죠? 없죠? 네 자 그러면 자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? 좋아 아 리더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? 저희 밸런트 한번만 팀에서 없나봐요 저희 밸런트 한번만 팀에서 없나봐요 아 그래요 아 아 쪘는데요 혹시 리더의 덕목이 뻔뻔하니까? 아 그런건 아닌가요?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자 뭘 뭉쳐주신 것 같은데요? 뭐하시는거에요? 바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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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한데요? 아 도대체 친하잖아요 다 친합니다 다 친합니다 다 친하겠죠 다 친합니다 자 자 아 혹시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하다 지금 만점 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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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노래를 들어도 됩니까? 네 네 네 오늘 칭찬하시면 돼요 아까 저쪽에 막 울루 울루 울려다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칭찬하셔도 됩니다 자 뒤로 자 뒤로 조금만 물려다시겠습니다 네 어차피 어 두승다라는 것도 어쩔 수 없고요 저 그 뒤쪽에 좀 뒤로 물려다시겠습니다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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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안맞죠 자 민지마세요 네 네 자 이게 지금 민지맞다는 얘기만 몇 퍼센트인가 자 아시겠지만 자 침착하시면 사도나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유니야 제궁 Ferrari 야 eth 유니야 acio uży기 조금만 entender 조금만 태 microfone 꼼기 유니야 유니te 초계 이 세 harness 퀀'RE 감사합니다.